what can i see? 무엇을 나는 볼 수 있을까? I see an ant. 나는 봐요. 개미 한 마리, an ant. 바웨어를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a라고 안 쓰고 an으로 an. I see an ant. 한 마리를 봐요. I see a stone. 나는 봐요. 돌 한 개, 돌 한 개를 봐요. I see, 나는 봐요. a leaf. 이파리 하나를 한 개를 봐요. I see a home. 나는 봐요. 집 한 개를 봐요. I see a bee. 나는 봐요. 꿀벌 한 마리를 봐요. 꿀벌 한 개를 봐요. 나는 봐요. I see a flower. 나는 꽃 하나를 봐요. I see a flower. 나는 꽃을 봐요. But no one can see me. 그러나, but, 그러나, no one, 아무도, 아무도 can see me. 볼 수 없어요. 나를 볼 수 없어요. 나를, me, see, 볼 수 없어요. No one can see me. 나를 볼 수 없어요.